앞으로 여권 재발급이 간편해집니다. 그동안 여권 재발급을 하려면 접수와 수령을 위해서 민원창구를 두 번 방문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주소지에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됩니다. 여권 온라인 재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직접 여권 사진을 등록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자동 신청됩니다. 신청 후 사진 확인 담당자가 여권 사진 규격과 재사용 여부 등을 판단하고 심사가 완료되면 신청자는 본인 확인을 거쳐 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발급 수수료 5만 3천 원과 부가 수수료 4%며 사진 규격 미준수 등의 사유로 심사가 반려되는 경우 여권 수수료는 전액 환불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은 유효기간 10년에 일반 전자여권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서비스 특성상 직접 여권 사진 파일을 등록해야 함으로 꼭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병영 미필자 등의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민원창구에 방문 신청해야만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민원여권과 여권팀으로 문의하거나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촬영기자1호